음악 상품 진열을 자주 바꿔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현예지입니다. 상품 진열을 자주 바꾸는 건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한 시기죠. 그러나 다른 꽃집과 같이 움직여서는 내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매장을 살짝살짝 바꿔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상품 진열을 자리 바꾸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저희 가게인데요. 주기적으로 저희 가게는 상품을 이동을 시켜요. 선반 자체를 아예 자리를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선반들도 자리가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조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자리를 바꿔주시면 오히려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안 팔린 상품이 있다면 다른 곳이랑 살짝 자리만 바꿔보세요. 자리만 살짝 바꿔주었을 뿐인데 단골 고객님들은 오셨다가 어? 그거 나갔네요. 어? 이거 새로 들어왔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은 상품이지만 장소에 따라서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자리를 회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꽃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죽은 식물 버리기입니다. 자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죽은 식물을 꽃집에 가게 앞에다가 내놓으시는 꽃집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매장 안에는 또 살아있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사장님들은 눈앞에서 죽은 식물을 치우시는 거겠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매장 안까지 들어와서 꽃구경 좀 할게요 하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죽은 식물은 가게 아니건 바뀌건 당장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죽은 식물을 꺼낸 그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화분도 다른 데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손님이라면 저 집 화분을 사서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놨다간 저렇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매일 싱싱한 식물이 쇼윈도우에 있다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시고 와 이 집 화분은 도대체 흙을 뭘 쓰길래 식물이 이렇게 잘 자랄까?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집에서 한번 사가서 키워볼까? 하고 구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즌별로 상품 진열하기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매장인데요. 저희 매장 앞에는 이렇게 매일 플리마켓처럼 상품을 매장 앞에 잔뜩 진열을 해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장의 컨셉은 누구나 쉽게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꽃집이거든요. 가끔 보면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게가 작을수록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밖에다가 이제 저렴한 상품들부터 좀 특이한 상품들까지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3,000원짜리 다발을 엄마 사드리겠다고 하고 사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브랜드 컨셉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저희 가게는 문을 닫으면 앞이 이렇게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쇼윈도우 부분에 시즌 상품을 진열을 하고 퇴근을 해요. 저희는 이제 10시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도록 설정을 해놔가지고 10시까지는 계속 켜져 있는데요. 특별한 시즌 뭐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로즈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데이들 같은 때에 저희는 이럴 때 쇼윈도우 안쪽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가격을 적어놔요. 그러면 저희가 가게가 문을 닫은 후에도 지나다니시는 저희 예비 고객님들이죠. 예비 고객님들이 쉽게 구경을 하실 수 있도록 진열을 하고 저희는 꼭 가격을 적어놔요. 자, 이렇게 가격을 적어놓으면 당일에 이제 사러 와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저장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는 다른 꽃집이랑 비교를 해서 어? 가성비 괜찮은데? 하면 나중에 오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의 업데이트와 매장 정비는 필수겠죠. 이전에서 반영자가 절전하는 고객님 입니다. 그리 정비 들리기 이래 일 정비